캣지 여성 그.. 아까 캣지의 요청을 받았는데 수윤스쿨을 열어달라고 한 얘기가 들었어요 아 그게 이 섹시 그게 수윤 스쿨이야? 네 맞습니다. 제가 어디가 섹시해?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다른 거 맞아요? 근데 아니 아니! 프랑캐쉬 타임이라잖아! 시작! 별탕보다 더 달달할 걸 놓치지마 누구보다 더 여름에 어울리잖아 수윤이 애교는 네! 수윤이 애교는 다 연인 스쿨 덕이다 아 그럼요 제가 다 시켜서 이렇게 다 낸 거고 평소에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한 거지 아 이거 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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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 야 여기는 나랑 연이 언니 방이야 여기는 연이 언니 자리 여긴 내 자리 우리가 말 그대로 작은 방이라 작아 아 이래가 세이지 씨네요 뭐죠? 이거는 저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지라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샌드위치 고구마 마탕 가자 갑니다 맛있을 때 아 진짜? 멋있어? 아이고 아이고 왜? 공룡이 있어요 공룡 어디가? 컨셉 때 우리가 가서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 딩 하고 아무 없이 시작하면 이제 시작 하이파이 나 지금 방 이 언니가 오늘 저랑 한 번 더 놀아줘 너랑 안 놀지 왜요? 난 너한테 빚었으니까 그치 난 너한테 빚었으니까 안 놀지 화려한 조명 아 진짜 화려한 조명 나를 감사네 날씨가 더워 여보세요 저 진짜 다현이랑 안 놀래요 안 놀래 아 왜? 그러지마 저희 단체 거 기다리고 있어요 단체 어떤 포즈가 아 이거 레인보우 레인보우 아 초 초 초 초 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쁘 윤기야 진짜 얼굴이 작아 약간.. 항상 쥬인쟌가.. 왼쪽으로.. 귀여워 맞아 맞아 쥬한삼 말해 잠시만요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으잇 아빠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 아 같이 놀자 싫어 어디 보죽마로 하고 있어 찍어봅시다 와 나 성공했어 어딜 봐보단 들었어 산채빈파의 라카롱 하.. 하.. 칼하러 아.. 아.. 안녕하세요 로켓파치입니다 스무샘 살다 이렇게 아팝니다 예 라카롱 나중단 말 진짜 맞잖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사랑 해봐 눈에다 하나 더 깔짝 놀랐어 오오오오오 아 지금 위저비스파한 느낌이네 반대 반대 오 거의 거의 가만있다 가만있다 보시다가 오케이 오케이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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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많지 정리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뱅기 네 마리 다섯 마리 십 마리 뱅기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에해? 브락핑크 선배님 맞아요 안녕 영원히 함께니까 아 BTS 선배님 DNA 맞아 영원히 함께니까 DNA 아 헤어여 아 아 내가 으아니가 우해싸 요깄다 어 까 어 우주 아 오케이 요니 윤희의 발표 윤희는 오늘 처음 먹었는데 이건 정말 좋아해 잠시만요 이거 지리만 다행히 안 했어요 다행히 안 했어요 얘 저한테 진짜 낯가렸어요 솔직히 맞잖아 그때 채원 언니랑 얘기했지 나랑 얘기 잘 안 했잖아 다행히 왔어 다행히 왔어 감자 떡 괜찮네 이제 감자 떡 근데 저희가 예전에 비해 근데 감자 떡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비슷한 점 아 정말 맞아요 저희 진짜 이거 진짜 많죠 이거 진짜 많아요 진짜 대박인게 이런게 진짜 이런게 진짜 많아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구나한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방 때 하는거죠 아 진짜 뭐지 어 자 위치본분도 상관없어요 나이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뭐 뭐지 뭐 뭐지 아 진짜 둘이 맨날 껴 아니 나 가운데도 뭐지 세상에서 뭐하는거지 아 정말 뭐 나 뭐하는거지 뭐 뭐지 네 저희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오우 솔직히 캐치드 여러분이 봐도 다행이가 절 더 좋아하죠 네? 아니죠 이거는 용질상으로 누가 봐도 니가 날 더 좋아해 언니가 절 더 좋아하죠 솔직히 이 노래는 뭐 기본 다 아시는 캐치드도 아시는 그 상식이고 그 상식이 절 더 좋아해 이미 캐치드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행이가 요즘에 질투해요 제가 소희 소희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왜 질투해요 왜 질투해? 응 아니 이거 왜 질투하냐 그냥 이유를 말해봐 전생엔 얘가 날 더 좋아했을거야 응 가시 당신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 아내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예뻐요 예뻐요 수윤이 현생에 알고 있는 누군가와 비슷하거나 닮았나요? 네 네 누구요? 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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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네 다현이와 닮았어요 어우 그녀의 것도 가위바위보로 준거 정하고 제가 보통... 믿을 수 있는... 그렇답니다 157개 하나 둘 1, 2, 3, 2, 3, 4 간백하게 하나 둘게 왜 그래? 안 맞지? 준비한 선수 준비한 선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오 스타리 찾아주세요 파이팅 시뮬 영화 힌트 사람인가? 힌트 윤경 힌트 윤경 저요? 소희, 요즌! 갑자기 이렸래? 윤경 언니는 요즌아 야, 그래 감올아 경헤스 안 돼! 잘했어!x2 잘했어!x2 알겠죠? 알겠죠? 뭐에요? 끝!x2 안녕!x2 오늘 선대위 하자 선대위, 선대위 뭘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도 잘하고 있어. 아, 할 것 같아. 그렇게 해보면 무슨 기분이에요? 이 약속이 뭐라고 싶었어요. 파우치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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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뭔가 그러네. 항상 장난 많아요. 아, 다이형 왜 이렇게 쥬리 사랑해?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근데 그만 좋아해요. 어, 이런 거 많아요. 톡톡 치고. 다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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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자, 다이형 큐 유튜브 영상 critic youtube 진짜요? 좀 치킨이나 피자나 하다가 촬영 끝 끝 아니요 잘 했어요 감사해요 전 잘 했어요 연속해라 또 과연 괜찮은 클래스 예스 라고 쏘리영이 진짜 앞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기자가. 네,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어제 지켜라오세요. 뿅! 어때요, 근데? 소희가 패드롤 이런 거 가지고 온 거 좋아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아니, 저리다. 저번에 언니. 아니야, 언니가 와 볼래. 셋! 다 필요하게 이걸 주면 어떡하라고요?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사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거워, 무거워! 아, 좋아, 이런 거 같은데? 아, 질러! 부추기만 하면 안 돼 그렇구나. 주윤- 유니 촬영 끝났어요. 끝났어. 할 없이 고인만을, 제 봐요. 네, 저희 잘 치고 있어. 잘 치고 있어. 잘한다. 됐어. 럭키펀치의 비하인드로 보고 계십니다. 네. 정말 잘해요. 아, 엄마 아빠가. 선니! 승윤, 승윤는 진짜 제 배터리에요. 제 에너지. 이거 진짜예요. 왜 왜 왜 바꿔줄까? 맞아요. 수윤에너지. 수윤에너지. 아악! 대기하고 있는 멤버들을 오늘 하루 쭉 찍어볼 거예요. 우웅해! 무리지 않아요? 유려요! 우웅할게 수윤아! 화이팅! 오늘 바보요. 바보요? 아니 저.. 언니 바보요? 아니 저.. 언니 바보요? 아니 저.. 끝이 아닌데.. 봐봐요. 봐봐요. 오케이. 봐봐요. 네은아! 언니! 네은아! 둘 따라 보여줘! 아니 둘 중에 고르는 거 했으니까! 그가.. 오늘의 무대가.. 서울의 무대에... 너무 멋있는 무대가.. 너무 멋있는 무대! 너무 멋있는 무대! 너무 멋있는 무대! 그래서 이 무대에 잘 맞게 하고... 진짜.. 아 대박이다 아무 거니 힍사각해 인생 친동생 인생에서 뭔가 소련한 동생인 것 같아서 연희, 윤경이는 솔메이트다 짜자잔, 소울메이트 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나가 또 안 나가 이렇게 저희 쿠폰이 끝났습니다 저희 첫 쿠폰이었는데 그랬어요 안녕, 또 만났다 네, 그럼 100초 시간 있고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 주희 패스 한 번 있어요? 한! 끝! 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 그랬을까요? 이거 맞아요? 김경이, 맞아 김경이, 코! 김경이, 볼! 잘하죠? 전화하는 동생이, 진짜 다 캣실 덕분이에요 앞으로 너무 행복하게 많이 많이 예쁘죠 사랑해요 안녕 알람이 안나? 주연이 잘 안 돼요? 역시 우리 언니가 잘 안 돼요 이 곡에 좀 하네 제가 지금 다연이 요즘 흉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뇨 제가 이제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나 이거 생각해본 거 있어 저희가 또 초코를 제일 좋아했으니까 아 그렇네 팀 내에서 저희가 초콜릿을 가장 좋아해요 초코지 뇨 뇨 뇨 아 귀엽다 주연이 맞추면 안 돼 아 조희 씨 둘 다 뱅수 아니에요? 둘 다 뱅수야 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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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 펌 쭈 쭈 쭈 쭈 쭈 우아 요 세 none 샀 none 1 1 에 1 1 2 2 2 2 3 2 2 3 3 4 와이! 와이! 와이!